안녕하세요 율림바입니다 제가 오늘 언박싱할 칼림바는요 출시된지 얼마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신상 칼림바인데요 바로 루아우 34키 크로매틱 칼림바입니다 제 언박싱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다양한 34키 크로매틱 칼림바를 리뷰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받은 이 루아우 34키 크로매틱 칼림바는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떤 소리가 나는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궁금해지는데요 지금부터 서둘러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자에 루아우 칼림바라고 적혀있어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무게가 좀 묵직합니다 우와 오 보니깐요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크로매틱 칼림바랑 다른 점은요 이 조율 망치도 있지만 여기 조율할 때 사용되는 스틱인 것 같아요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일 것 같은데요 잠시 옆에 놔두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케이스를 제가 손에 들고 있는데요 무게는 조금 묵직하고요 여기 보시면 하드 케이스라고 적혀있어요 루아우 이렇게 마크가 있고요 케이스가 예쁘네요 그리고 여기 옆에 손잡이도 달려있어요 이 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케이스에는 끈이 달려있는데요 이 끈보다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게 조금 더 편한 것 같기도 한데요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와 느낌이 너무 좋아요 또 색다른 맨질맨질한 느낌의 루아우 34키 크로매틱 칼림바입니다 제가 책상을 한번 정리해보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루아우 34키 크로매틱 칼림바를 만났습니다 와 제가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요 일단 첫 만남은요 느낌이 좋아요 딱 잡았는데 좀 색다른 느낌의 이 바디가 색다른 느낌의 맨질맨질함이 있어서 느낌은 좋고요 첫 느낌은 굉장히 좋았고 그립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바디 옆면 이렇게 손을 잡아보면요 약간 넓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한 손에서 이렇게 움직이기에 불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로 한번 살펴볼게요 뒤에는 루아우라고 이렇게 마크가 그려져 있고요 저는 지금 여기저기 살펴보니까 굉장히 양호한 칼림버가 온 것 같습니다 건반을 한번 살펴볼게요 건반은 무각인으로 되어 있어요 레이저 각인이 아니고 무각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숫자나 알파벳 음계가 아무것도 안 적혀 있고요 아까 상자를 열었었을 때 보셨듯이 음계 스티커가 있었는데요 그 음계 스티커를 붙이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카펜으로 이 위에 숫자를 적기도 해요 그래서 마카펜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또 이 위에 적어서 예쁘게 적으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양한 34키 크로매틱 칼림바를 만나봤지만 무게는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엄청 가볍지도 않은 딱 적당한 무게고요 제가 건반을 살펴보다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요 우리 34키 크로매틱 칼림바는 1층하고 2층으로 이렇게 건반이 나뉘어져 있죠 그쵸? 자 그런데 조율할 때 보세요 자 위에서 이렇게 망치질을 해야 돼요 위에서 망치질을 해야 되는데 네 2층은 손쉽게 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대부분 34키 크로매틱 칼림바들이 조율하기 조금 까다로운 게 뭐냐면요 이 밑에 1층 1층 칼림바를 조율할 때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어떤 칼림바는 여기 건반을 롱노즈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네 소리를 낮추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또 다시 이렇게 망치를 위로 네 이렇게 툭툭 쳐가지고요 망치로 이렇게 건반을 위로 올려쳐서 조율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굉장히 불편하다 그쵸? 그런데 이 루아오 34키 크로매틱 칼림바를 센스가 돋보이는 구성품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상자를 열었을 때 이 스틱 기억나세요? 네 얘를 이렇게 조율하고 싶은 건반에 올려놓고 이 고무 부분을 망치로 툭툭 치시며 굉장히 손쉽게 조율을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이 센스에 저 굉장히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조율에 관한 부분은 하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건반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 건반과 건반 사이에 거리가 살짝 떨어져서 배치가 되어 있어요 제가 다양한 34키 크로매틱 칼림바를 연주해 봤을 때 너무 좁게 배치가 되어 있으면 옆 건반을 좀 건드리기가 쉬운데 이 부분은 간격이 조금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간격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한 손 안에서 연주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루아오 34키 크로매틱 칼림바의 여기저기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소리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소리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소리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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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한글자막 by 한효정